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올라온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들이 준비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번주에도 역시 시즌4 업데이트 힌트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엊그제 공개가 된 유류 각성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구요 그 다음으로는 빛빛열매 각성으로 보이는 영상도 공개가 되었었죠 며칠 사이에 또 여러가지의 재밌고 신기한 제보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는 유로벅스샵의 유루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매를 눌러보면 저게 예전의 사진인건가? 상점에 올라와있는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긴 했네요 과연 요게 유루의 리메이크랑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며칠 동안 요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녹화 전날 29일로 되어 있었구요 여기 보이시는 유저가 킹패스 개발자 그룹에 새로 들어가있는 유저인데 굉장한 이스터에그도 한가지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짜잔 요번에 발견된 이스터에그는 서드 C라고 적혀있는데요 지금 신세계가 세컨드 C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서민공거?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폴리 개발자님의 힌트도 한가지 공개가 되었었죠 폴리 개발자님은 킹피의 무기와 애니메이션을 담당하셨는데요 최근에 이런 빛빛 열매 같은 애니메이션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전 업데이트들을 보니까 독독 열매 각성도 폴리님이 만드셨구요 오 그러면 공개된 영상도 리메이크나 각성 열매의 스킬이려나? 지금 보니까 이런 가스가스 열매의 스킬도 직접 만드셨더라구요 하지만 주목받고 있는 스킬은 바로 이 신규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구독자분이 제보해주신 영상인데 완전히 처음 보는 스킬이 있죠 일단 검의 스킬인 것 같고 세가지로 나가는 하얀색 스킬 이외에도 공식 트위터를 보면 여러가지 모델링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나스는 아마 킹피의 해왕나스 스킬과 비슷해 보이고 아 이렇게 모델을 미리 만들어둔 다음에 킹피스에 적용을 시키는구나 또 다른 힌트에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공유가 된 폴리님의 트윗 잽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몸에 전기가 흐르는 스킬의 느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쿵렉엠엠에도 리메이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영상은 마그마의 검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게임을 위해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오 마그마 공 같긴 하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유루도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요 드라곤님이 이런 영상도 공개해주시면서 훨씬 더 확정이 된 느낌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루의 스킬과 검은 초록색깔 빛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공개된 이 초록색 느낌의 스킬이 유루의 각성이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의 유루는 거의 PVP에서 좀 더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유루는 PV2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오 여기 구독자님들 많은 것 같은데 해양률 좀 소환해 드려볼까 오 뭐야 이미 두 개나 떠있잖아 여러분 랠리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새로운 레이드 보스는 거의 확정으로 이번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열매와 검들도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에서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대규모 힌트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벤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